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사가 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하려고 가짜 파우치 만들어서 들고 왔어요. 너무 귀엽죠? 쇼츠로 보여드렸던 이 산니오 가짜 파우치가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구독자 1000명 이벤트로 제가 만든 가짜 파우치를 드리려고 들고 왔어요. 그리고 가짜 파우치만 드리기 조금 작은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만든 산니오 미니어처들도 이것도 캐릭터에 맞춰서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해요. 1번은 크롬이 가짜 파우치에요. 여기 안에 만든 건 제가 레진으로 만든 거거든요. 그리고 이거 캐릭터가 이렇게 열 수도 있어요. 바우치를 여기 파우치 열면 안에 이게 잘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양면 테이프로 제가 붙여놨거든요. 그래서 좀 끈적끈적해요. 근데 여기에 진짜 엄청 접착력이 좋거든요.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이게 안 떨어지고 만약에 크롬 비즈를 내가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살살살살 떼면 되세요. 근데 종이는 종이에서는 잘 안 떼지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. 만약에 가짜 파우치 말고 내가 키링만 들고 다니고 싶다면 이걸 이렇게 살살 떼시면 되세요. 많이 강하겠네요. 이렇게 떼시면 있거든요. 여기 뒤에는 안 붙고요. 이렇게 만들어서 남긴 그릇 가짜 파우치 이렇게 넣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세요. 짜잔! 이제 이벤트 방법은 엄청 간단해요. 먼저 제 채널에 구독자의 알수 되시고요. 두 번째, 댓글로 가지고 싶은 파우치 번호를 적어주세요. 1번 파우치는 이거 가짜 파우치는 크롬이 가짜 파우치고요. 2번은 뽐뽐 프링 가짜 파우치입니다. 3번은 시나무놀 가짜 파우치고요. 그래서 댓글로 첫 번째, 제 채널에 구독자 되시고요. 당첨되시고 나서 제가 제 메일로 제 채널을 구독했는지 캡쳐본을 먼저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. 그때 인증할 때 캡쳐본 안 보내주시면 다른 분한테로 당첨이 될 수 있으니 꼭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되고요. 두 번째, 댓글로 빠지고 싶은 파우치 번호를 적어서 올려주세요. 그럼 댓글로 많이 구독자 이벤트 신청해 주세요. 당첨되시면 제가 일요일날 저녁 8시에 커뮤니터에랑 이 댓글에다가 당첨되신 분 아이디 적도록 할게요. 그럼 많이 신청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여러분